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부동산 거래 해제 정정 변경 신고입니다. 옛날에는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위 자전거래라고 해서 거래하지도 않고 거래한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놓고 해제 신고를 안 해버리면 그게 바로 거래 사례로 굳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해제됐을 때에도 반드시 해제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3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부동산 거래 신고도 30일 해제 신고도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계로부터 30일 해제 신고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그리고 주택 임대차 신고도 계약 체계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간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말은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되고 제출은 한 명이 해도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해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 공유계사가 중계를 했다 하더라도 개업 공유계사가 반드시 해제 신고할 의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업 공유계사가 중계했으면 반드시 개업 공유계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만 했죠. 무효 취소 해제는 개업 공유계사가 중계를 했다 하더라도 무효 취소 해제된 걸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송하다 몇 년 지나가지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개업 공유계사가 해제, 무효 취소 해제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계 거래인 경우 개업 공유계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었죠. 반가루 2번에 해제 등의 신고 절차입니다. 해제 등의 신고 절차인데요. 해제 등의 신고를 하려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유계사는 해제 등의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해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나 주택 임대차 신고의 경우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제 신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제 됐다는 걸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 당사자가 해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고요.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이 해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해제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의 해제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 사유에 해당하는 제부를 확인해야 된다. 기억해 보면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 공개사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지나서 해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의무가 있는데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해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단독 신고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전자계약서 즉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게 바로 전자계약이죠.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시스템에서 그냥 해제하면 되지 별도로 해제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정정 정정이라는 것은 오타를 고치는 게 정정입니다.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 고치는 것이 정정이 되겠습니다. 정정 신고 그 다음에 정정 신청 변경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우리 프린터 14번에 보면 정정 신청은 주지사 종목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중개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건축물의 종류만 정정이 가능하고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됩니다. 지목입니다.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14번에 보면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분,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됩니다. 그럼 계약 본질적 내용을 잘못 적었으면 해제 신고하고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래 당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해버리면 미등기 전매로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건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자문서, 인터넷으로는 안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정신청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은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고요. 추후 합의에 의해서 변경을 한 경우죠. 우리 프린터 15번에 있습니다. 지분 변경,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그 다음에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며 일부를 추가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할 때 경은 뭐냐면은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그 다음에 중도금, 장금 및 직업일, 그 다음에 면적입니다. 면적, 그 다음에 거래 가격, 거래 가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조금, 기한,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은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고 추후 합의에 의해서 변경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변경신고는 반드시 등기법에 따른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계약서 사본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하는 경우는 전자문서가 불가능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거래 가격 중에서 공급가액 또는 옵션비용은 단독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정정, 변경을 받고요. 그 다음에 303페이지. 금지행위는 뒤에 벌칙에 나오니까 따로 금지행위라고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억에 보면 신고하지 않냐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뒤에 가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거든요. 당연히 이거는 안 해야 된다는 것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내용의 조사입니다. 동그라미 2번. 내 기억에 보면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냐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문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에 거부하면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거부하면 처벌 받죠.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처벌 받습니다. 처벌 받는 게 우리 프린터 51번 맨 밑에 보면 맨 밑에 보면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미제출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미제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5페이지 금정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치시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정체계 구축 운영해야 됩니다. 신고관청이 금정체계 구축 운영해야 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고관청 밑줄 치시고요. 금정체계에 의해서 금정을 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입니다.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그 금정체계에 의해서 적정성을 금정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가로 5번 포상금인데요. 이 포상금 제도가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서 신고 등이 가는 법률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 포상금 지급 대상 6개가 있죠. 그 6개 포상금 지급 대상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는 28번에 있는데요. 28번에 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이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해임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거짓 신고하는 경우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격 5% 이하 가태료죠. 자 그 다음에 거짓이 뭐냐면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도 역시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취득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6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 305페이지 6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6페이지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구재원 밑줄 치십시오. 시군구재원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은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는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은 국고에서 보조하는 거 없습니다. 전액 시군구재원으로 중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적발된 후에 신고하면 포상금 안 줍니다. 그지수로 신고한 자 등을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여기 전부 다 4개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잖아요. 이건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포상금 받을 수 있고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포상금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행명령이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이행명령이 있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읽어보면 알겠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그 다음에 해당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 고발한 경우 익명, 가명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그러면 얼마를 지급하느냐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데 이거 1번 이건 한도액이 천만원입니다. 1번만 한도액이 천만원입니다. 나머지는 한도액까지 가지도 않죠. 왜냐하면 3천만원에 20%면 얼마입니까? 6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천만원이 안 되고요. 5% 이거는 만약 10억짜리를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10억짜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5천만원이죠. 5천만원에 20% 하면 천만원입니다. 그럼 20억짜리면 2천만원인데 그래도 한도액은 천만원이라고요.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천만원.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은 50만원이죠. 부동산거래 신고 등이 관한 법률은 과태료 금액의 20%인데 한도액은 천만원이다. 그 다음에 이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와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포상금이 50만원이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10번입니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2개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이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38번에 동그라미 3번하고요. 그 다음에 45번에 동그라미 3번을 구분해야 되겠죠. 45번에 동그라미 3번은 공인중개사법이고요. 공인중개사법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2명 이상이 신고를 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가 있고 12번에 보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 13번에 보면 2명 이상이 각각 신고입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균분,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다. 균등하게 배분하고요.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만 지급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했다면 만약에 여러 명이 10명이 같이 왔다고 해서 포상금을 50만 원씩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만약 50만 원이라면 5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했다 이 말은 한 달 전에 신고하고 포상금 받았다는 소리 듣고 또 두 달 후에 또 신고한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각각.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두 건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두 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경우. 두 건 이상 접수됐다는 말하고 인 이상이 각각 신고했다는 말이 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초로 신고한 자만 지급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같이 오면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다. 위반시 제재입니다. 위반시 제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위반시 제재인데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3개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3천만 원 이하 없죠. 1번에 보니까 계약 체결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계약 체결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 그다음에 2번에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한 경우 해제되었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죠. 그다음에 3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3개입니다. 3개. 그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는 보면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2번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308페이지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그다음에 거짓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5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요. 왜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왜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양가로 3번 거짓 신고한 경우 다운 계약서 업계약서 적어서 거짓 신고한 경우는 지득 가격의 100분 5 5% 범인에서 가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다음에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인데요. 양가로 4번에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지득하는 계약 체결하였을 때는 6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밑줄 치시고요.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6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은 교환계약 증여계약 신고할 필요 없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 가로 안에 제3조 1항 각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 이 말은 법제 3조 1항 각호는 매매계약입니다. 매매계약은 외국인이라도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양가로 5번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인데요. 동그라미 1번 외국인이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지득을 하고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2번 외국인이 계속 보유 신고를 6개월 이내 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고 나서 6개월 이내 계속 보유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30일 이내 해야 되죠. 계약일로부터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가태료 부과하는 신고관청이 합니다. 신고관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가태료는 신고관청만 부과합니다.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태료 부과하는 거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토부 장관이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 연수교육받지 않는 경우는 시도이사가 가태료를 부과합니다만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가태료는 모두 신고관청이 부과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신고관청이 가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가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입니다. 10일 10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자 우리 프린터 그 40번에 보면은 10일이 있는데 40번에 동그라미 9번에 있죠. 40번에 동그라미 9번에 보면은 있습니다. 신고관청이 가태료를 부과한 경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가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13페이지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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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